떳떳떳 변비행 변종국입니다. 오늘 저희 변비행에 정말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변비행 최초로 외국 항공사 CEO분 오셨는데요. 스피 만네르 대표이사님 모시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삐네오의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떳떳떳 변비행 이륙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스 투 미쥬. 나이스 투 미쥬. 나이스 투 미쥬. 나이스 투 미쥬.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시청자 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비행 구독은 하고 오셨는지? 사실 대표이사님을 뵌 적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에 아이아타 총회에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년만에 또 뵙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2년만에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한국인은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른 아시아 국가 방문하신 게 있으신지? 아니요. 한국인은 아이아타 출입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부산을 열어보기 위해 가정도록 합니다. 한국인은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한국인은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한국인들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첫 번째 방문 이런 거. 의리. 의리. 사실 한국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노선, 운항에 대해서 여쭤볼건데 서울, 사실 그 노선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부산 사람들이 언제쯤 이게 도대체 부산에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느냐 유럽을 가려면 부산에서 서울로 갔다가 가는 건데 이 가는 시간 반나절 날려버리고 좀 황방해 부산 시민의 염원인데 궁금증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빠르게 가능하지만 다음 시간에 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빠르게 오프링 플레이 아! 소식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약속 제 말은 그럼 서울은 주 3회 운항 중인데 팬데믹 지난해 내내 이 3회를 유지하셨던 건지 2020년에 우리 월요일에 19년에 일어났고 긍정돼서 그 부산은 준비는 완벽하게 지금 다 되고 있는 거죠? So we are very committed to opening the Busan service and preparations are ongoing and it's only a matter of time. We think that Busan route will be a fantastic addition to our network. There's so much to see in Busan. I mean, there's the sea, the mountains, many many businesses also from the Nordic countries have operations in the region. We think that there will be a lot of demand to the Busan route people from Europe flying to Busan. But then of course we would very much welcome South Koreans and people from the Busan region to fly to Finland. We have a beautiful country. Pure nature, cleanest air in the world. Many, many things to experience. Yes. In Finland, I would like to go to the ocean. Cleanest air in the world. The sea is so clear. I would like to speak to the sea. It's like the sea, and the sea, and the sea is so fresh. I'd like to go again. I'm sure you're wondering what you are going on. Do you have a plan with the sea? What do you have a plan with the sea? We have local employment. It's really important for us. Also, local needs are really important. We have local languages available. We have local options. 다른 곳곳에 관한 음식을 사는 것에 필요합니다 한국의 카핑크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카핑크루가 계속됩니다 지금 현재 팬데믹에서 많은 사람들이 잃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어떤 시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핀에어는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좀 듣고 싶어요 이야기를? 핀에어는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팬데믹에서 어느 정도의 차량을 받았고 하지만 이 시건와 혜야 많은 기회가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차이고 신용생과 관리사로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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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적인 과정으로 사용하는 마스크와 하이리어의 환경과 시킬 저희 몇 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무척는 의사에 대한 과정을 등장中国에 의해서 이 시세부에서 이 시기를 너무 예정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환ério Principles입니다 3,6 빌리 있어도 jumper입니다. 계속 우리 업로라 지정해 나와 소속으로 다음 질문은 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휘니가 또 전통의 허물 강자거든요. 화물 운힘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 코로나 백신이나 방역물품 운송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참고에 싸움을 그렇게 하는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시간 맞춰야 되죠. 운동 맞춰야 되죠. 이게 보통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다. 운송바이예어, 핀에어어어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핀에어. 그 프라이의 좋은 브랜드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핀에어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환경, 그 다음에 탄소중력, 굉장히 선두주자인데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먼저 과연 갈 수 있을까?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동안 한국 항공사들은 양적 확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가 팬데믹 이후에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핀에어 역시도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 같은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청사진이 있으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팬데믹 이후에 모든 배송이 많은 물에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 부여가 필요가 필요합니다 많은 고급을 진행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고급을 진행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치에 상당히 상쾌해야되고 장량이 적당히 낮아져서 전반적으로 성장은 상쾌해야됩니다 살아남기 위한 노력 정말 절실한 곳이 정말 항공 업계인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19년 초에 오셨어요. 팬데믹이라는 정말 유례없는 경험을 극과 극을 경험하셨던 것 같은데 2년 동안 부임하시면서 어떤 소외 같은 거를 좀 한번 여쭙고 싶어요. 하지만, we have fantastic people in Finnair, very dedicated. They want to serve the passengers super good way, a lot of support from our customers. Many customers have become owners, increased four times during the pandemic. The big big learning for me from the pandemic has been the value of the teamwork is tremendous. People adapt to new situations, even to the pandemic and ultimately, ultimately life goes on. And I think that aviation is a tremendously interesting business and it will continue to be a tremendously interesting business. Please consider aviation and travel as a future career opportunity. I think that there will be better times ahead. Well, first of all, thank you for having me. It's really great to be here. I'm looking forward to my next time as well. Perhaps we can meet him then.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terview and 감사합니다. We are making a lot of promises here. We are making a lot of promises here. We are all about partnerships. A way for a company like us to seek scale beyond our size. Seoul in Asia as a hub has a very, very similar positioning as Helsinki as a hub has in Europe. There could be cooperation opportunities for Finnair and Korean Airlines.